안녕하세요. 중고아랑 깍해지기입니다. 저는 한백산 야생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만앙제 공원에 왔습니다. 같이 한번 야생화의 군복 빠져보시겠습니다. 오 시원하고 꽃도 많고 얘네들이 엄청 많네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니까 이게 봄에... 여기니까 봄에... 응 겨울바람꽃 겨울바람꽃 여기는 소떼길이다 봅니다. 소떼를 망하니 만들어놔 겨울바람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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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울바람 nen다 여러 temporarily 이쁜 ME fu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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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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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